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연히도 리만가설이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요. 리만가설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세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모델세어리는 힐버트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개델이 완성했죠. 개델이 완성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림이 크죠. 중요도를 제가 그림의 크기로 해놨습니다. 저는 수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에 필적하는 그런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델세어리 분야가 있고요. 컴퓨터블세어리가 있는데 여러분 알란 트위라고 아시죠? 물론 컴퓨터블세어리도 계델하고는 밀접한 한계가 있습니다. 알란 튜링이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시어리가 있습니다. 수리 논리는 네 가지 분야가 있고 수학은 이 위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 2008년대에 어떤 것을 예상하실 수 있냐면 x가 실수인데요. 1보다 크고 그럼 x까지 소수의 개수가 몇 개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도 이 문제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우스는 소수의 개수가 우리는 파이액스라고 하는데요. x까지의 소수의 개수를 파이액스라고 하는데 그게 x 로그 x분의 x 정도 있다. x가 이제 자꾸 자꾸 커지면 거기에 이렇게 수령할 거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가우스는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만은 사실 리만의 선생님은 가우스입니다. 리만의 선생님은 가우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우리 그 파날로 나온 김용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리만이 리만가서를 생각한 거는 그 가우스에 대한 어떤 그 그 그 그 약간 뭐 안 좋게 약간 우스 개수를 말하면 아부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셨던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리만이 원래 이런 걸 했던 건 아니죠. 그 소수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리만은 이거를 풀고 싶었는데 근데 리만은 소수의 개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리만제타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정을 해요. 이 사람이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증명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가정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그 가정을 하고 소수의 개수가 아까 저 가우스가 그 예상한 로그 x분 x 그게 된다는 거를 어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리만이 그 가정을 굉장히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명을 대면서 이제 그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이제 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노력은 했던 건 맞고 어 이제 유감스럽게도 리만은 이제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소수의 정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정리 소수의 정리는 사실은 그 그 가정 없이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정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리만 가설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파이 x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0부터 x까지 로고 d 분의 1 dt 이게 이제 그 이 적분은 훨씬 더 이렇게 더 정확한 겁니다. 정확히 세는 걸 그런데 그거에 차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루트 x 그 다음에 로고 x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파이로 나누는데 이런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게 리만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개설을 정확하게 세는 게 이제 리만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리만 가 리만 제타 함수가 뭐냐 리만이 생각했던 리만 제타 함수는 뭐냐 리만 제타 함수는 저렇게 제타에스라고 우리가 쓰는데요 어 그러니까 무한 썸이죠 무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합했냐면은 ns 승분의 1 그걸 갖다 합했죠. 이게 이제 그 실수부가 1보다 큰 데에서 이렇게 정의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이제 다 미분 가능하고 이제 무한본 미분 가능하고 또 굉장히 이제 그 거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만이 리만 가설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제 0점에 가는 거였습니다. 0점 여러분 그 엑스만 하실은 0이다. 그러니까 엑스만 하실에 근을 구하라 그러면 엑스만 하실은 0 놓고 엑스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엑스 제곱 더하기 엑스 더하기 1 은 0이다. 이런 것도 0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제타 함수를 갖다가 전 복수 평면에 정의를 했잖아요. 1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0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0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트리별 제로라고 하는데 약간 수학적인 그런 노테이션이죠. 왜냐면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음의 짝수들 음의 짝수들에서 0점을 갖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그 함수방향식을 보면 그게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만은 이런 걸 알고 있었죠. 난트리별 제로들이 있다. 난트리별 제로들이 있는데 그게 스트리베에 있더라 이거에요. 스트리베 이렇게 스트리베 이렇게 있는 거죠. 스트리베 스트리베 이제 난트리별 제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트리베 제타 함수 그러니까 리만 가설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컴퓨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컴퓨터 물론 컴퓨터 머신이 한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머신이 컴퓨팅한 시간이 수천 시간입니다. 수천 시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직관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악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 뜻밖의 사실도 많이 알았었고요. 그것은 이제 리만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만 제타 함수의 난트리벨 제로 그렇죠. 리만 제타 함수의 난트리벨 제로들이 2분의 1축 오린 걸 갖다가 이제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임계선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임계선 위에 있다. 이게 바로 리만 가설입니다. 다시 한 번 그 아까 그 소수 개설 문제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게 또 리만 가설입니다. 이거 하고 좀 전에 그 영점에서 말한 거 하고 완전히 그 동치입니다. 리만 가설 해결 가능할까 어 현대 수학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만 가설이라는 거는 소수의 개설을 세는 문제다. 소수의 개설을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 세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잘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또 세는 거를 잘 소수에 관해서 세는 거를 잘 못했다. 이거를 또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대 그 셀버그 얘기 나오는데 그 기초증명 있죠. 그건 뭐 세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기초증명이 그 소수의 정리는 1896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는 걸로 하는 거는 뭐 1949년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방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세는 거에 이렇게 자라지는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이 세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리만은 뭐냐면 결국 이 제타함수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돌려서 우회적으로 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현대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제타함수 이론이죠. 결론적으로는 리만 가설에 관계돼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희망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기대하는 거지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수가 낮은 거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차수가 낮다는 거는 아까 그 오일로 곱이 있었죠. 그게 딱 이렇게 몇 개 나타나는 거 무한 곱인데 그 무한 곱이 그냥 몇 개 정도 나타나 한 두 개 많아 봤자 세 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 뭐 할아버지 제타함수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높은 거는 이제 그 오일로 곱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준 리만 가설 정도뿐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리만 가설 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그랜드 리만 가설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어떤 그 그거는 제공하지 않을까 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리만 가설을 왜 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희망사항입니다. 아까 랑라운드 프로그램에 있었죠. 그리고 아까 모티브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아직 정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타함수들이 많이 나오죠. 제타함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타함수의 어떤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싶으면은 랑라운드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됩니다. 모티브 이론까지 공부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랑라운드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굉장히 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립이 된다면 그랜드리만 가설이 결국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제 희망사항이니까 이거가 뭐 이렇다 이건 아닙니다. 네. 오늘의 강연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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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